너 누구야 우리 수아 왜 그래 우리 수아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당신 딸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왔다 정확히 24시간이야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뭐지? 우리 직원은? 맞지? 내가 경찰에 말할까봐 내 입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? 그래서 내 딸 데려간 거야? 근데 걱정 마 나 네 얼굴 전혀 기억이 안 나 나 모른다니까?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딸 보내줘 우리 수아만 안전하게 돌려보내주면 다 없었던 일로 할게 응? 듣고 있어? 기억이 안 나? 그래 진짜야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사실 그때 네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정말이야 믿어줘 이런 어쩌지 큰일이군 무슨 소리야 생각이 안 난다니까 생각이 안 난다 하잖아 네가 이룰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못 알아들어? 이제부턴 없던 기억도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 네 딸은 죽어 그게 뭐? 넌 지금부터 리치곤 살인마를 찾는다 정확히 24시간이야 그 안에 살인마를 찾지 못하면 네 딸도 찾을 수 없을 거다 그 안에 살인마를 찾는다 네 딸은 죽어 much 한글자막 by 한효정